남연희는 대한민국에 은퇴한 펜싱 선수로 주종목은 플레레이다. 성남시청 펜싱팀에서 활동했으며 2008년 학예올림픽 개인전에서 은메달을 획득하여 대한민국 여자선수로는 최로로 올림픽 펜싱 메달을 획득했다. 중학교 때부터 칼을 잡기 시작했으며 성남여자고등학교 시절부터 펜싱 유망주로 부상하였다. 2005년 세계선수권대회 여자 플레레 단체전에서 우승했으며 2004년 아테네올림픽에 국가대표로 참여했다. 2006년도 하 아시안게임에서는 여자 플레레 개인전과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땄다. 그리고 4년 뒤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며 이 연패를 달성했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 여자 플레레 개인전에서 발렌티나 베찰리와의 결승전에서 5에서 6으로 역전패하며 은메달을 획득하였다. 2012년 런던올림픽 여자 플레레 개인전에서는 이탈리아의 엘리사 디 프란치스카에게 중결승에서 역전패해 결승 진출이 좌절되었다. 이후 여자 플레레 단체전에서 오하나 전이숙 전길록과 함께 동메달 결정전에서 프랑스를 45에서 32로 꺾고 동메달을 획득하였다. 이 동메달은 대한민국의 첫 펜싱 플레레 단체전 올림픽 메달이었다. 런던올림픽이 끝난 후 5세 연하에 lx 한국국토정보공사 소속의 현재 사이클 선수인 공효석과 결혼하여 2013년 4월 25일에 딸 공하이를 출산하였다. 2015년 스포츠 에이전트인 프로젝트 k와 계약하여 스포츠 브랜드인 아디다스의 모델로도 활동 중이다. 2016년에는 동방사회복지재단과 사단법인 희망을 나누는 사람들의 홍보대사로도 활동 중이다. 2012년 하계올림픽 대한민국 선수단 출정식 당시에 남연희 2018년 자카르타 팔렌방 아시안게임 단체전 동메달을 획득한 후 국가대표팀에서 물러났으며 통산국제대회 메달 99개를 획득했다. 2019년 10월 7일에 제100회 전국체육대회를 끝으로 현역 은퇴를 선언했다. 2020년 6월 6일 강남구 자곡동에 펜싱 아카데미를 열고 후진 양성을 시작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